커피라도 한 잔 할까 여러분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커피 조금 있네 아이고야 조금밖에 없네 커피 내려놓은건데 물 조금 더 해야지 커피라도 해야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아무 행동이나 해요 맞죠 아유 창피해 진짜 에이 뭐야 하면서 간 것 같아 그냥 우리끼리 놀아요 아 실망을 줘 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냥 노래를 해줘 제가 가수도 아닌데 어떻게 노래를 해요 노래할지 모르는데 음 그냥 수다나 좀 떨면 안될까요 갔나봐요 노래라면 와요 노래 음 동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봅니다 나 잘 몰라 아 곰 3마리 곰 3마리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이 노래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건 노래가 아니야 어떡하지 아 청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틀었는데 17분 지났어요 뭐 이러고 그냥 멍청 안에 앉아 있다 17분 이거 끌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책이라도 읽어드릴까 노래를 하면 그렇겠네요 노래를 근데 노래를 그 반주 뭐지 그 잘못하면 저작권 때문에 지금 다들 그냥 뭐가 붙는데요 제재가 강한다고 그러네요 이거 근데 내 생각해 봐 거쁘는데 뭐 예 그러니까 발음 또 진짜 옛날 발음이다 바 아 알꼬이 오케이 아 아 두개도 다 놓으라고 우리 함께 우리 어떡해 큰일났다 진짜 내 실력보름 다 나겠네 흐흐흐흐 영어를 몇 개를 딱 적어놓고 그거 그것만 계속 말해야 되겠네 앞으로 있잖아요 이거 창피해 가지고 또 비공개로 돌려야 될 것 같아 이대로 도저히 그 틀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창님 이거 일단 비공개로 나중에 끄고 해 놓을게요 다음에 또 봬요 또 연습할 때 그때 봬요 빠이 어떡해 다음에 봬요 어떡해 이거 뭘 눌러야 되나 동영상 뭐 어떻게 끄는지도 몰라 이렇게 누르면 꺼지나 공유 이렇게 하이라이트 저장 마이크음속 친구들아 어떻게 하면은 꺼지는지도 몰라 이게 어떻게 해야 꺼지는지 를 잘하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꺼지나요 어떻게 해야 꺼지나요 이렇게 음 가르쳐줘 이거 꺼지는 끄는 방법을 모르겠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데 마이크음속 하이라이트 저장 이거 누르면 꺼지는가요 하이라이트 저장 이거 누르면 네 네 네 네